오늘 또 두번째 판매에 올릴 제품은 스타워즈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MMS 452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시간을 짧게 영상은 짧게 찍고 게시글을 자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현을 해요 제품 이름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냥 신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라이트 세이버가 점등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자 부분이고요 그냥 계속 아드박스 상태로 보관했던 제품들을 계속 팔고 있던 겁니다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뭐 개봉해 가지고 전시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전부 그대로 있고요 라이트 세이버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해 드릴 건데 일단 뭐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마우스로 가리키시고 그리고 우측 상단은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게시글에 연결되는데요 가격과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내일 또 두 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아 아 아 아